선착순? 세커플만 갈 수 있다는데? 세커플만? 잠깐만 여기 있을 게 아니었네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찍고 봐야죠 찍고 봐야죠 왜?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닌데? 지금 아니래?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깜짝이야 30분 후 실판이 열린다고? 나 덜 봤어 황현이 너무.. 황현이 비쳐도 똑같은데?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나 너를 보고 지금 너무 놀랬어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 동안에 너의 모습과 너무 달라 응? 칭팩했다 데이트 나가려고 너무 티 나네요 근데 봐봐 저기 진영이 있어요 그래 시영이랑 얘기하고 있어 시영이랑 얘기하고 있다 근데 아직 진영이한테 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어? 오늘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미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것도 그렇죠 진영이한테 좀 잔인하죠 잔인하죠 지금 시작했으면 못 찍었을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 오늘은 저는 지금 30분 후 아 30분 후 30분 후 그래 30분이야 뭐 기다리면 되지 아 그럼 기다리자 응 여기서 기다려 그래 무조건 가서 빨리 찍어 응 알람 맞춰야지 45분이 나가거든요 응 화이팅 투로는 안 갈 거 아니야? 왜? 하하하 간 거야? 사실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는 만약에 여기 세커플이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어도 돼 그치? 응 양보할까? 그리고 물어봤다 우리 그냥 우리는 진영이랑 희영이? 만약에 다 나갔 다 했는데도 뭐 자리가 한 게 남았다 응 우리 여기서 보고 있다가 없으면 그냥 가서 뜬 거 어때? 그래 응 내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왜 안 찍지? 양보를 해준다는 얘기네 어 약간 확정된 커플처럼 확정된 커플처럼 창현이 옷 갈아입고 왔어 너무 세게 뛰면 물 튀니까 그거 입으면 못 뛰는데 그거 입으면 못 뛰는데 못 뛴다고? 아까 반바지 입고 뛰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바지가 좀 그래 확정이 된다면 갈아입었어야지 창현아 근데 나는 찍자마자 바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게 혹시 룰이 생길까봐 그것까지 생각했어 어 나 그것까지 생각했어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아니 그래서 뭔 미래를 내다보려고 준비성이지 창현아 그냥 문 앞에 있어 그냥 어? 여기 앉지 말고 어? 경쟁자가 많으니까 바로 나가기 야 근데 되게 차분했는데 되게 급해졌어요 그쵸? 사랑이 빠졌잖아 그래? 신발을 신고 있어 그냥 아 그냥? 이 슬리퍼 신고 나올 것 같아 신발 신는 시간까지 이거 그냥 이거 신고 있던데 이거 신고 나가는 거야 이거 바로 이게 내가 양념해 놓은 불고기에다가 내가 계란말이에 밥이랑 과일을 싸자 어? 다녀와 뭐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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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이 들어있어 지안이 들어있어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지안아 나와 나와 너무 웃겨 진짜 웃긴다 그치 저거 저거 보고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 그치 뭐야? 에이 여기 앉아있어 우린 집에 있을 거야 여기 앉아있어 어? 집에 있을 거라고 집에 있는다고? 그래 너 때문에 어? 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우리 이거나 하기로 했어 그게 뭐야? 마음 질문 카드 커플 편 너무 많다 안 보여준 거 같아 미치겠다 보여준 거 같아 고맙습니다